듣고 있는 interdisciplinary 바쁘게 찍어? 으악? 어디 풀어? 계속 불러봐 잠! 일! 만! 야! 이렇게 할래 안이 들리면 안 될 것 같아 잠! 눈썹 올려 잠! 일! 만! 야! 어랑으로 가리고 어떻게 해야 돼? 잠! 잠! 이.... 양? 양인지 잠이 잘 들리면 안 돼 아 그래? 되게 소중해하네 아련해서 눈물때문에 발음이 잘 안되는거에요 눈물이 나서 감정때문에 한각씩 해야돼 한각씩 내야 야 한세야 니가 니가 왜 이렇게 노래라야 서식이형 한파트 불러봐 한파트 불러볼까? 한파트? 그 기억 속에 아름답다 우리는 가슴 깊이 묻어둔다 예 그 그 기억 속에 아름답다 우리 그 가슴 깊이 묻어둔다 한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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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사랑하는 그날 한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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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거야? 한파트 한파트 도선생한테 얘기해 봐야 돼 가볍게 불러줘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됐어 됐어 이렇게 들어야겠어 호흡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멋있게 지금 다시 더 지금 지금 다시 지금 다시 볼 지금 어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말 아련 미 아련아 진짜 대단하다 고판사이 오늘도 우리 고 소프라트나 오오오오오 고맙다는 고맙습니다 지났어